이 돌을 엄청 크게 탑을 쐈어요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돌 모아가지고 탑이 이렇게 옛날에 철조를 안했다던데 넘어진다고 돌을 안전하게 잘 쐈네요 그전에 한번 무너졌던 내가 있어요 잘 쐈어요 저쪽에 잘 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돌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전에 새겼는데 하나는 없애고 두 개만 냈네요 여기 오길 잘하는 것 같다 멋있어요 아